상상의 통증도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우리의 성경을 그러나 네 아침, 저녁으로 또는 언제든지 사람들 만났을 때 인사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. 그저 지금,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들은 말할 것입니다. 말할 것입니다. 말할 것입니다.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할 때 상대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할 때 아랍으로 하면 슈쿠란 이라는 말이 있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슈쿠란 보다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. 슈쿠란 보다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슈쿠란 보다는 슈쿠란 보다는 슈쿠란 보다는 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